하지만 골문에 지금 원더우먼은 키썸이 있기 때문에 중거리포를 지금 잘 막고 있거든요. 키썸 골킥입니다. 태미 골키퍼 일단 잘 막았습니다. 자, 속공으로. 자, 속공으로. 과연 이 가야 돼. 고경 오른쪽. 자, 유빈 밀어줍니다. 김고경. 살려내진 못했습니다. 서리, 서리. 우리 지금 너무 좋아. 원더우먼의 킥인입니다. 서리. 서리 같자, 서리 같자. 서리. 서리. 다영이, 아빠도 왜. 자, 다시 한 번 김서리. 그렇지. 다영아! 해야 돼, 유빈! 자, 소윤이. 다영 너무 좋아요. 다영! 다영 너무 좋아요. 다영! 다영 올라갑니다. 다영. 다영. 다영! 다영! 아, 미뤘어. 아니야, 저는, 저는 민기 아니다. 저 가영이가 어깨 싸움 잘한 거야. 어. 아, 가영이 언니 멋있다! 아, 진짜 공격적으로 잘한다. 어, 가영이. 다영 선수 좋아졌는데요. 다영 선수가 이제 몸싸움도 치열하게 해주고 봉수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있잖아. 미나 언니 봐. 탑걸의 킥인입니다. 자, 김보경. 자, 유빈 쪽으로! 자, 김희정이 처리했습니다. 네 킥으로 김희정이 걷어냈죠. 언니, 빨리 여기서! 유빈, 유빈! 다영 보고, 보경 봐, 보경!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유빈 화이팅! 유빈 화이팅! 자, 탑걸의 킥인이에요. 유빈아!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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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봐야지!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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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멘트 봐! 멘트 봐! 멘트 봐! 아, 이거! 멘트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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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골이 선제골을 행운으로 만들어냅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탑골이 선제골을 행운으로 만들어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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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김가영 선수가 벽을 쌌지만 코너킥을 바짝 붙여줬는데 이걸 김가영 선수가 리어코스트에서 수비하다가 몸에 맞고 들어갔어요.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하려고 한 거야. 아니 아니 전혀 문제없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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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자 좀 아쉽겠습니다만 이런 자책골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른 시간에 선제골 맛을 보고 있는 탑골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김가영 괜찮아. 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시간 너무 많아. 사랑해. 나도. 나도 당신과ем глав이야. 나는 공통을 leashwoman 받 slam으로 가봤어요. 나는imen 안으로 가봤어요 난 당신이acula幹고осто입니다. 아멘